10점 인사의 마지막 화려한 무대를 장식해줄 이현아씨의 무대를 여러분 큰 박수로 모셔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내 아름다운 내 사랑의 사랑 오시리라 하얀아 나는 이르러 사랑가신 너의 영혼 세상을 지켜주는 사랑하지 않으신 우리 손가락 말뚝처럼 내 몸을 지켜주신 어머니 당신 어머니 사랑의 몸 전부예요 That 어떤 뜻인지는 사랑의 마음을 지키UM 우리ination 사랑의 마음을 지켜주신 다음에 내 맘에 웃음을 여운 그 시절 그 속의 테러리를 보고싶은 험허러리라 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면 되세요 사랑해주세요 네 건강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당신은 웃었나요 내 꽃처럼 흘린 꽃을 지켜주시라고 당신은 어머니 사랑의 꽃 전부예요 죽어도 내 가슴을 잊지 못할 일 당신은 내 어머니랍니다 나를 흘리세요 영원토록 깜찍하게 내 어머니 웃어버렸듯이 저는 그 모습 그대로를 보고 싶은 헛마랍니다 보고 싶은 헛마랍니다 감사합니다 멋진 공연을 보여준 여주 출신 가수분들에게 다시 한 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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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